참 많은 분들이 트럼프의 총격 영상을 보면서 이재명 전 대표의 피습 상황을 연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.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헬리콥터. 이재명 전 대표가 헬리콥터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그때 특혜 논란으로 이야기하면서 권익위 조사까지 받는다. 이 기사가 거의 메인에 걸렸을 당시 굉장히 많았죠. 지금 트럼프는요. 목이 아닌 귀에 상처를 입었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헬리콥터 타고 종합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됐습니다. 하지만 미국 언론 그 어떤 언론도 특혜 논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. 실시간으로 트럼프의 귀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입혔는지 이게 청력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보도에 집중을 했던 것이지 그것들을 어떤 정치적으로 키워서 한쪽을 좀 비난하거나 옹호하는 그런 기사를 쓰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다.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의 용의자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들은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. 영상도 사실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여주지 않았고요. 그런데 지금 미국은요. 그 장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지금도 CNN 이런 데 가시면 계속 리플레이가 될 만큼 나오고요. 용의자의 얼굴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그리고 어디 살았는지 어느 학교 다녔는지까지 뚜렷하게 밝히고 있는데요. 이거는 이제 미국 언론이 국민들의 알 권리와 그 다음에 이 용의자의 신원을 밝히는 거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봤을 때 알 권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중후 난방으로 어떤 쪽에 불리하게끔 어떻게 보면 어떤 쪽에 이익이 되게끔 이렇게 그냥 멋대로 좀 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외신을 다루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언론의 과연 기준이 무엇인가. 저도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이랬지만 이 기준들이 너무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암살 시도범에 대해서도 알 권리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적인 신념에 따른 범행이라고는 했는데 소속 정당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거든요. 맞아요. 그런데 바로 우리나라의 언론에서도 다뤘듯이 이번 용의자 트럼프 용의자는 공화당원이었다. 그리고 민주당에도 15달러 정도를 기부한 적이 있다. 굉장히 다 그냥 드러냈죠. 굳이 숨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. 왜냐하면 정치적인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. 언론사들이. 그래서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언론의 분위기와 다르다 해서 이 칼럼을 어제 제가 뉴스포터에 올렸던 것이고요. 한 가지 제가 보면서 굉장히 마음속 깊이 이거는 정말 소개를 하고 싶다. 워싱턴포스트의 기자가 몇 시간 전에 사설을 쓴 내용인데요. 제가 이걸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. 여기서 우리는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기자들과 언론입니다. 우리는 어떤 정책 논의에서도 최소한의 목소리를 낼 것이고 균열이 보이는 곳이면 어디든 고치는 일을 할 것이다. 그리고 언론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치적 반대자를 원수가 아닌 정치적인 동반자로 대하고 또 첨예한 의견 차이를 다양한 민주주의의 당연한 대가로 받아들여야 한다. 그리고 우리 언론은 미국 정치를 다시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민의 절반인 그들의 나라를 구하려는 시도를 그만두고 우리가 모두 함께하려는 그 생각으로 행동해야 한다. 결국에는 언론은 균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할 수 있도록 그 팩트 그대로 잘 전달하는 것들 그리고 첨예한 의견 차이가 결국에는 민주주의의 당연한 대가이다. 이것들을 인정했을 때 사실 굉장히 객관적이고 진실된 보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워싱턴포스트나 미국 언론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과연 이런 사설이 우리나라에서는 나왔을까요? 그런 것도 봤을 때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. 네. 미국 대선 이제 3개월 남았잖아요. 앞으로 어떤 일들이 또 펼쳐질지 기회 될 때마다 신혜리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